추후의 개미북 플러스 노트북은 학생, 전문가 및 일상 업무에 안정적인 기기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설계된 다재다능하고 저렴한 노트북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FHD 디스플레이, 견고한 성능을 갖춘 이 노트북은 저렴한 컴퓨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CH-UOVI 개미북 플러스 노트북의 주요 특징 1, FHD 15.6인치 디스플레이 CH-UOVI 개미북 플러스는 109-12X-150 픽셀 해상도의 대형 15.6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하며 선명한 영상과 생생한 색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비디오 스트리밍, 웹브라우징 및 문서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두번째, 인텔셀레론 N5010 프로세서, 인텔셀레론 N5010 쿼드코어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CH-UVI 개미북 플러스는 기본 컴퓨팅 작업에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R3, 8GB LPD-R4X-RM 8GB LPD-R4X-RM을 탑재한 지미북 플러스는 일상 업무에 충분한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하고, 탭 간에 전환하고, 지연 없이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256GB SSD 스토리지 노트북에는 빠른 스토리지를 위한 256GB SSD가 제공되어 부칭시간, 파일 전송 및 전반적인 시스템 응답성이 향상됩니다. SSD 스토리지는 기존 하드 드라이브보다 훨씬 빠름으로 애플리케이션과 파일이 빠르게 로드됩니다. 다섯 번째,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 개미북 플러스에는 38W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7에서 8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합니다. 이는 이동 중에 하루 종일 생산성을 높이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결론, CHUVUI 개미북 플러스 노트북은 일상 업무를 위한 안정적이고 휴대성이 뛰어난 컴퓨터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기능이 가득한 저렴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형 풀 HD 디스플레이, 견고한 성능,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춘 이 노트북은 학생, 전문가,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